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에비탄렛입니다!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뭐요? 시리어스의 싸인 CD를 만나볼 수 있는 그 기간이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비탄렛님들을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프리마론나분들을 위해서요 아주 특별한 포턱카드와 또 싸인 폴라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리어스 싸인 CD는요 바로바로 M-Wave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M-Wave로 달려가세요! 자 그럼 지금까지 에비탄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